Q. 정국가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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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안 찍었어 안 찍었어. 10개만 더 10개만 더. 사나이의 팔굽혀펴 게임 시작합니다. 자체하만 찍어 주시면 돼요. 시작합니다! 다 무릎 봐나? 다 무릎 봐나? 다 무릎 봐나? 안녕히 계십니다. 악박 화이팅! 아 어느 순간 3주가 후딱 지나가버렸네. 그러니까. 3주 딱. 선생님 어떠세요? 썼어요 저 썼어. 어떠세요? 저도 몸은 괜찮은데 저는 눈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. 조금 피곤하고 그렇다가도 올라가서 응원 소리 들으면 갑자기 쫙 풀려요. 그건 True. 그럼 내가 끝나면 다시. 그렇죠. 끝나면 다시. 뭘 해야지? 하트! 근데 하트 너무 싹하지 않아요? 뻔한 거. 끝난 걸 해야지. 자 모두 목을 풀어볼까요? 다 풀었다. 민진이 형의 새로운 목풀기. 이겁니다. 야 그러다 성대 나오겠다. 이게 목이 풀리는 게 아니라 목이 나가는 거예요. 쪼리야! ㅎㅎㅎㅎㅎㅎ 아 진짜 올라가 이제 아 여기가 사귀야 여기가 거기가 쎄는데? 손목 발목이 아닌 거 같아 얘는 손목 발목이 죽여요. 손목보다 난 발목이 많이 들어. 손목을 그냥 그런 거. 안녕! 우리 차례. Let's go! 막방! 올가니! 이제 멋을 듣고 싶은 것은 남성은 방이 넓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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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산욱이 정말 끝났어요. 아쉽지만 내 미니 팬미팅으로 수고를 달래자고. 이따 봐요. 아로아. 내려갈 때. 그냥 내려가는 거야. 탑 같은 느낌. 약간 고개를 좀 어깨를 트는 느낌. 누가 너 고개가 달라. 낙박이 있네. 내일 잘해 내일. 내일 사놓겠는데. 행방도 잘 알아. 비켜줬으면 몰라.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. 비켜줬으면 좋겠다. 수경이한테. 나 여기와 받아줄게. 원호야. 왔다. 형은 오늘 약간 잘생긴 한데. 오늘 공주처럼 나왔대. 이게 하트야? 여기 하트야? 좀 미쳐야지. 스타러스. 붙어야지. 붙어야지. 육회한 거야 육회. 육회한 거야 육회. 육회한 거야 육회. 육회한 거야. 비틀어야지 비틀어야지. 비틀어야지. 더 비틀어야지. 네 목소리는 간질간질하게. 들려 맘이 포근포근하게. 왠이 포근포근하게 mamma와 경 while also. 어 이게 pois Ç anger가 되는 것 같아요? 카즈라 abusive 이대요? 거의 completely told sucks. 무슨 그릴까지 파트라이드로 바꿨줄 그니까. 많이 쫄깃해서? 이 자동차 너무 좋아, where can we get so things but we have it Wildlife functionality. schil 거지!! 너무 멋져 wants consigo 잘 알아요. 감자 먹고 싶다. rent very good as our team we took care. 아웃겠죠? 목격차... owned 말자. won'tasa. 아 제가 진짜로 노래를 한 번 해보자. 어 뭐야? 그 다음에 해야지. I believe in you 거의 해야지. 아 누가 원음이었냐? 나 하이였어. 뭐야? 원음이 누구야? 나. 이 형은 뭐야? 나 하이. 근데 원음을 안 맞추고 자기도 해. 나의 매일야. 네가 하이에 맞춰. 얼마 다 로봇. 그거 기억나? 그 팝송? 아. 빱빱 두비두빱 우바밤 장어도 우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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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밤 우바밤 두비두빱 우바밤 장어도 우바밤 두두비두빱 우바밤 코끼리도 우바밤 우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음악성이 떨어진 거 같아. 우리 연습생 때가 가장 음악성이 뛰어났어. 나는 진진의 건이 듣고 싶어요. 판타지에 들어왔을 때 처음 들은 게 너 이 노래였다고, 충격받았다고 나. 얼마나 선생님이 저한테 보컬을 시키고 싶었으면 자신감을 주게 주려고. 진진이 괜찮은데? 했겠어요. 거기에 깜짝 놀랐어, 내가.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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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그 놨자. 세상에 사이에 음 맛있다 밥 먹고 저기서 같이 잘 싸는 이거 가지고 나는 깨닫고 가자 진짜 죽겠다 등 돌고자면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꽂아야 돼 무조건 꽤 안 꽂아야 돼 내가 너 뒤에서 너희 뒤에 있어 너희 뒤에 여기 하자 너무 아프겠다 너무 아프겠다 고치소삼아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와부야 야 와부야 사라 준비 사라님 나 와부야 좋아하는 노래 얘기할 때 러브휠 이라는 노래를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만의 그런 거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상이 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온 활동 통해서 우리 아로아랑 아스트로랑 뭔가 좀 더 뚝끈해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1등 가수 시켜주고 싶었던 만큼 우리도 아로아 1등 가수 팬 진짜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나는 우리 아로아가 제일 어깨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어깨이 빨리 와부야 와 우리 아래 우리 아래 우리 아래 난 그래도 지하 아쉽지만 너무 기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로아 여러분들과 굉장히 오르는 시간 같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컴백해서 또 여러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2019년은 우리 앞으로와 함께 빛게만 걷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어사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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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너비어사 안녕하십시오. 벌써 이제 막수가 끝났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기도 했고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혼돈씨 어땠나요? 저는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처음으로 1위를 했잖아요. 아마 우리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앞으로 달려나갈 힘이 있어서 뭔가 힘을 확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우리 아로아 덕분이라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희 아스트로가 이제 기존의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왔었잖아요. 약간의 섹시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집중하시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저희에게 잘 어울릴까 우리가 잘 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서포트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번 활동은 엄청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. 진짜요. 너무 깜짝할 것 같아요. 진짜. 이게 3주가 아닌 것처럼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일단 공백기가 긴 만큼 우리 아로아 앞에서 무대 한다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. 네.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보러 갈 테니까 아로아 팬분들이 기다려 주실 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우리 곁에서 응원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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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해주는 아로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아스트로가 무사히 활동도 마칠 수 있었고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지금까지 원압이었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맞세요! 아ıyı dés partisan 一起는 것 같기는 고마워요 mons 9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